오늘 조선별란사는 박포의 난이라고도 불리는 이방간이 이방원을 상대로 일으킨 도발, 2차 왕자의 난입니다. 1400년의 해안공 이방간이 일으킨 난으로 참모였던 박포의 난이라고도 불리는데 어떻게든 형을 사형에 처하는 것을 막고자 박포에게 죄를 몽땅 뒤집어 씌웠다고 보는 것이 지배적입니다. 박포와 그 외 주모자들만 참수당하고 수괴인 해안공만 귀양사리로 끝나서 더욱 그런데 심지어 박포는 역적 숙외라면서 귀양을 보냈다 얼마 후 곧바로 처형했고 한 번 귀양지를 옮기기까지 했습니다. 이방간은 태조 이성계의 사남으로 태종 이방원 바로 위에 형이었기 때문에 왕위를 노리는 야심을 품고 있었으나 특출난 능력이 없어서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큰 형 진안대군은 전주 이시문중의 장손으로서 음서로 벼슬을 했고 둘째 형은 아버지 이성계가 현역 장군이었을 때 전장에서 함께 고생하며 군인 수업을 받았습니다. 바로 아래 동생은 여말의 과거시험에 급제해서 이성계를 매우 기쁘게 했는데 방간만 별 기록이 없는 것을 보면 동북면에서 가병들 데리고 패싸움하는 제주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차 왕자의 난에서 공을 세운 박포가 논공행상에 불만을 품고 노골적으로 뒤에서 떠들다 열받은 이방원에 의해 귀양을 가게 되었습니다. 1등이 아니라 2등 공신이라는 점에 대해 강하게 불만을 표했다는데 이것은 박포가 눈치가 없던 것으로 공신책봉은 본래 사후수습을 위해 정치적인 안배를 어느 정도 해줄 수밖에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1차 왕자의 난에서 한 일도 없는 조준, 김사영이 1등 공신에 올라있는 반면 이방원의 최측근이자 핵심 실세들인 이숙번, 민무고, 민무질 등은 모두 2등 공신이었습니다. 이후 조준대는 원로라 1등 공신의 대접은 받았지만 이전에 비해 실권은 거에 잃어버린 반면 이숙번, 민무고, 민무질 등은 이방원이 왕이 되면서 권력의 핵심으로 1등 공신들보다 더 강한 권세를 누립니다. 그러나 논공행상에 불만을 품은 박포는 이방원에게 등을 돌리게 되었고 이방원을 쓰러뜨릴 만한 세력을 물색하던 중 대권에 노골적으로 야욕을 보이는 이방관에게 접근하게 됩니다. 박포는 방관을 찾아가 방원이 죽이려 한다며 꾀었는데 위협을 느끼고 있던 방관이 솔깃해 대책을 묻자 권력을 다 내려놓든가 먼 곳으로 피하든가 군사가 약하니 기습을 해버리든가 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방관이 사병을 동원해 이방원을 직접 치러 나서게 되는데 박포가 방관을 속여서 군사를 일으킨 것은 이방원이 반란의 책임을 박포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기록을 왜곡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이방원은 죽은 방관과는 달리 친형들을 죽이지 않아도 왕실 내에서의 입지가 매우 탄탄해 정종에게 보의를 물려받을 것이 기정사실이었습니다. 굳이 형제 간의 서열 순으로 왕위가 이어질까봐 방관을 제거해야 한다면 방위부터 제거하는 게 먼저로 친형까지 죽이면 문중의 반발 등 정치적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방관의 아들 맹종의 행보도 그렇고 방관 본인부터 1차 왕자의 난 이후로 이방원을 제껴서 권좌를 가져볼까 생각을 품은 것 같습니다. 당시 이방원이 실세이기는 했지만 정몽주 살해와 1차 왕자의 난의 책임을 혼자 뒤집었어 태조의 징호를 받고 있다는 약점이 있어 정몽주 정도전 세자 살해자를 처단해 태조에게 인정을 받을 속셈이었습니다. 태조의 징호심은 무척 커서 이후에도 왕위에 오른 이방원을 상대로 반란을 일으키고 환동하는 길에서도 끝까지 활과 철퇴로 이방원을 죽이려고 했다는 야사가 있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방관이 사냥을 핑계로 군사를 모은 다음에 방원을 쳐서 개경시내에서 방관군과 방원군 간의 적전이 벌어지게 되는데 방관은 정종에게 거병 사실을 알리고 상왕전을 지나면서 태조에게 알렸습니다. 그런데 그 반응이 상당히 안 좋았는데 실록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정종실록 3건 정종 2년 1월 28일 가보 3번째 기사 1400년명 검문 2년 제2차 왕자의 날 이방관을 토산에 추방하다. 조금 뒤에 방관이 그 휘하 상장군 오용권을 시켜 알기를 정왕공이 나를 해치고자 하므로 내가 부득이 군사를 일으켜 공격합니다. 청하건때 휘상은 놀라지 마십시오. 하니 임금이 크게 노하여 도승지 이문화를 시켜 방관에게 가서 타이르기를 내가 난언을 혹하여 듣고 동기를 해치고자 깨하니 미치고 패악하기가 심하다. 내가 군사를 버리고 단기로 대거래 나오면 내가 장차 보존하겠다. 하였다. 이문화가 이르기 전에 방관이 이미 인친민원공 기사 이성기 등의 부축임을 받아 이맹종과 히하 수백인을 거느리고 과붓을 입고 무기를 잡고 태상절을 지나다가 사람을 시켜 아르기를 정왕이 장차신을 해치려 하니 신이 속절없이 죽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군사를 바라여 응변합니다. 하였다. 태상왕이 크게 노하여 말하기를 내가 정왕과 아비가 다르냐 어미가 다르냐 저 소같은 위인이 어찌 이에 이르렀는가 하였다. 방간이 방원이가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군사를 일으켰으니 놀라지 마시고 그렇게 알아달라고 하자 정종은 당장 군사들 해산 지키고 너 혼자만 군걸로 오면 내 목숨만은 살려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태조에게 방원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 죽을 수는 없어 반격하려 한다고 하자 태조도 방원이랑 아비가 다르냐 어미가 다르냐 이 미련한 놈이 어쩌다가 이를 이 지경으로 버린 게야? 라고 했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방간은 전의를 상당히 상실했는데 아버지와 형님 모두 본인을 돕기는커녕 대놓고 미치지 않고서야 어쩌자고 이런 짓을 했냐며 뜯어말리려 했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방간의 능력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방원을 이길 수 없으며 권력력 때문에 어처구니없는 짓을 벌였다고 본 것입니다. 특히 이성계는 이방원이 자신의 두 어린 아들인 이방번 이방석을 모두 죽인 것 때문에 방원을 증오했고 몇 년 뒤 조사에 난을 일으킬 정도로 반감이 컸지만 방간의 반란은 지지하지 않은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방간도 엄연히 1차 왕자의 난에 적극 가세한 인물로 이성계 입장에선 이방원만큼 방간에 대한 증오심도 컸을 것이라 방간에게 승산이 있었다면 적극 지지에 둘이 공멸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정종과 태조 모두 특히 태조는 더욱더 이방원을 지키고 싶어서라기보다는 방간이 방원을 이길 그릇이 절대 못됨을 잘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물론 방간도 이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으나 정쟁은 정치적인 명분이 훨씬 중요했는데 거병을 하니 믿었던 아버지마저 지지선언을 하지 않았으니 방간은 순식간에 낙동강 오리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아버지와 형든 입장에서도 그 지긋지긋한 1차 왕자의 난을 겪었는데 또 형제 싸움을 일으키려 하는 방간이 마뜩치 않았을 것이고 뻔한 싸움으로 고륙상쟁의 비극을 되풀이하고 싶진 않았을 것입니다. 또 이대로 방간의 군사행위를 묵과한다면 왕실의 위신 추락은 물론이고 보위의 안정성이나 국가의 안보 자체가 위험해질 공산이 컸으니 이는 매우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태안공 방간이 아무리 제주가 별볼일 없어도 학렬상으로는 정안공 방원의 형으로 왕이 자식이 없어 동생한테 왕위를 넘겨줘야 할 상황이 되면 바로 손아래 동생을 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정종 밑으로는 셋째 방위와 넷째 방간이 있어 다섯째인 방원이 형들을 제치고 자신의 공을 내세워 왕위를 넘겨받겠다고 대놓고 나올 수도 없음을 방원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안공 본인이 형님들도 엄연히 계시는데 어딜 감히 동생놈에게라는 명분으로 무인정사를 일으켰기 때문으로 명분을 세우려면 손이 형들이 알아서 왕위를 사양하는 것을 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안공에게는 다행스럽게 셋째 형인 이간공 방위는 정치에 야심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지만 넷째 형인 회안공 방간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방간은 방원보다 형인 이상 동생인 방원이 정치에 개입하려는 모습이 보일 때마다 적당히 견제를 하는 것만으로 방원의 야심을 상당히 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런 유리함을 내던지고 군사를 일으켜 방원에게 제거할 명분을 주었으니 이성계로서는 복장이 터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후대의 박포가 방간을 부추기도록 방원이 판을 짠 것이란 추측까지 있습니다. 방간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방원이 자신을 직접적으로 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직접 형을 공격할 수 없는 방원의 유도에 방간이 말려들었다고 볼 정황이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이 방간의 거병에 정치적 상황이 변수가 될 수 있었겠지만 다른 왕실 사람들의 지지가 있기도 힘들었던 것이 태조와 정종도 딱히 방간을 지지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정종 본인은 자신을 퇴위시키려고 일어난 반란이 아니라 정종의 후계자는 누가 될 것이냐를 둘러싼 싸움이라 어느 한쪽을 지지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결국 방간은 아무런 지지를 못 받았으나 그대로 해산 지킬 수도 없어 단독으로 방원을 치기로 하고 방원도 병력을 소집했으나 모인 병사들 앞에서 형을 칠 수 없다며 집안에서 안 나오는 쇼를 벌입니다. 그리고는 사사로운 정에 국가의 대사를 저버리려냐는 이 화의 그럴듯한 대응에 마지못해 나왔고 갑옷을 입고 나와 말에 타서도 피할 길이 없단 말인가라고 울면서 외쳐 병사들을 감동시켰다고 합니다. 또한 방간에게 화살을 쏘는 자는 백에 따는 명을 내려 방간을 살려줄 뜻을 실이 보였는데 이런 쇼는 명분 쌓기를 위한 연기였겠지만 방간을 죽이지 말라는 것은 진심이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태조와 정종의 반응에서 나왔듯이 동복 형제까지 살해하는 건 전주 이씨 문중 내에서도 쌍욕을 먹고 어른들 지지를 모조리 잃기 딱 좋은 일이고 민심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2차 왕자의 난은 이방간의 준비가 워낙 부족했고 이방간을 편들어주는 사람도 없었는데 태조, 정종은 물론 삼촌인 이화 등 대부분의 왕족들과 이지란 같은 공신들이 모두 이방원 편을 들었습니다. 1차 왕자의 난과는 달리 실질적인 장남인 정종이 왕위에 올라있는 상황이라 이방간에겐 명분이 전혀 없었고 이방원이 이방간의 행적을 포착하여 이미 계획을 짜고 있어 이방간의 군대는 참패를 합니다. 실제로 죽은 사람도 몇 없고 포위된 상황에서 양쪽의 화살 몇 번 오가더니 이내 방간의 군사가 와해되었다는데 쿠데타는 아무나 일으키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난이 진압된 후 박포는 당연히 처형되었지만 이방간은 정종과 태조의 간청과 그간 형제의 정, 민심을 의식하여 죽이지 않고 귀양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방간은 유베지에서 그럭저럭 편하게 살다가 죽는데 말만 유베이지 시급까지 받았기 때문에 정치에서 손대고 시골 가서 여생을 마치라는 명령에 가까웠습니다. 정작 박포는 방간을 충동질해놓고서도 전투에는 가담하지 않고 집에서 자고 있었는데 죽을 죄는 아니었지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했기에 정치적 희생양이 되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다만 방간의 아들 이맹종은 아버지와 다르게 상당한 경계를 받았는데 기록에 따르면 맹종은 화를 잘 쏘았으며 간사하고 꽤가 많았다고 합니다. 즉 상당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으로 방간의 반란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반란을 일으켰던 날 아침에 직접 방원의 저택으로 염탐을 오는 대담한 모습까지 보여주었습니다. 방간의 아들 이맹종은 난이 실패한 후 유폐 상태로 있다 결국 자진하라는 어명을 받았는데 그때의 왕은 세종이며 태종이 상황으로 있을 때도 아니라 태종사후의 일입니다. 세종시대의 정치적 문제로 죽은 왕족은 몇 안 되는데 그 중 한 명으로 2차 왕자의 난은 양령대군 효령대군 세종형제가 4에서 7살 남짓의 어린아이였을 때 벌어진 사건입니다. 맹종이 2차 왕자의 난 당일 아침부터 이방원의 집을 대놓고 염탐했다는 것은 경우에 따라 납치민 인질극을 벌여 최악의 경우 어린 충령대군 본인이 살해당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맹종을 위험인물로 보고 후원을 방지하겠다는 구실로 죽인 걸로 보이는데 방간을 부관 참시하라는 정은 거부했으며 시집까지 아는 딸과 맹종의 유가족들에게 땅을 주어 생계를 유지하게 했습니다. 정종실록 3건 정종 2년 2월 4일기의 두 번째 기사 1400년명 검문 2년 세자가 태상전에 나아가 사원하니 태상왕이 임금 노릇하는 도리를 논하다 세자가 태상전에 나아가 사원하니 태상왕이 사원하고 이나여 임금 노릇하는 도리를 논하여 이르지 않은 데가 없었다. 또 말하기를 내 몸이 관계된 바가 지극히 중하니 마땅히 스스로 삼가도록 하라 지금 방간이 어리석고 우둔하여 아는 것이 없어서 함부로 군사를 일으켜 이 지경이 되었다. 사만의 귀가 대족이 많으니 반드시 모두 비웃을 것이다. 나도 부끄럽게 여긴다. 그러나 내가 이미 세자가 되었으니 마땅히 지극히 공정한 도리를 펴서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보존하는 것이 가할 것이다. 외근 아비가 말하는 것은 여기에서 그친다. 하였다. 세자가 헌수하고 지극히 즐기다가 곧 나왔다. 태상왕이 이좌에게 이르기를 박포는 죽고도 남는 죄가 있다. 부라가 내 임금에게 말하여 반드시 법을 들어서 후례를 징계하도록 하라. 하였다. 태조 이성계는 당시 세자인 태종에게 이차 왕자의 난을 두고 사만의 귀가와 대족들이 모두 비웃을 것이라며 부끄럽게 여겼고 이후 이좌를 통해 정종에게 박포를 처벌하라고 지시합니다. 박포는 공신이었기 때문에 사형은 면의 귀향을 갔는데 이후 죽이라는 대간의 상소가 빗발쳤고 태상왕도 박포를 배려하여 결국 태종이 정종에게 아뢰어 주살하게 하였습니다. 정종실록 3건 정종 2년 2월 25일 경신 3번째 기사 1400년명 검문 2년 대간이 박포를 주살하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르다. 대간이 교장하여 박포를 주살하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삼성의 장무가 일찍이 박포의 죄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박포가 비록 죄가 있으나 공신이니 내가 참아 죽일 수가 없다. 하였으나 또 상소하였다. 박포가 함추해 있었는데 헌부용조의 아전을 보고 탄식하기를 주삼께서 어질고 후하시어 내가 생명을 연장한지가 이미 달포가 넘었다. 죽어도 또한 무슨 한이 있겠는가 하고 드디어 복지당하였다. 한편 이방관 본인은 계속해서 왕자의 지위를 유지했지만 그 후손들은 꽤 오랫동안 이름만 왕족인 허름한 패서인 신세가 되었고 왕족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한 것은 먼 훗날 숙종 때입니다. 왕족의 명부인 종친부인 선원록에 등록이 되지 못해서 응역이 나왔다는 이야기로 흔히 양반이면 군대를 안 까는 것으로 알지만 조선시대 특히 초기는 신분과 상관없이 일단 무조건 다 대상이었습니다. 다만 무과로 가거나 과거 준비하는 학생으로 분류되거나 관직이 올라가면 병역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군대에 끌려간 사람이 적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종친들은 병역 면제 혜택이 있었는데 반가는 예외로 후손은 패서인이 되었다며 노역까지 나와 이 정도면 이름뿐인 왕족 정도가 아니라 왕족이라고 자칭하고 다닌 수준입니다. 이들의 노력은 정말 피눈물 날 정도였는데 중종 때 패서인 취급해 군역이 확정된 이후 선조 때 박보가 꼬셔서 그렇지 조상은 정말 좋으신 분이었다는 억울함을 토로하는데 이게 먹혔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말한 것이 선조 38년이고 이후 선조가 회안 공후손들도 왕족 취급을 하라고 인정해준 때가 선조 40년인데 불과 1년 뒤 선조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후 왕이 된 아들 광해군은 아버지와 달리 그런 주장을 무시했고 이후 18년이 지난 인조 때 다시 같은 주장을 해서 왕족에는 못 껴도 군역은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숙종 때 왕실족보를 다시 만든다고 했을 때 슬쩍 끼어들었는데 중종부터 숙종까지 200년 투쟁 끝에 겨우 왕족으로 인정된 것입니다. 여담으로 이때 셋째형 이간공 이방위까지 덩달아서 권력을 잃었는데 처벌된 것은 아니고 해안공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듣자 즉각 자신의 절제사 도장과 사병 명부를 이방원에게 넘겼습니다. 권력욕이 없음을 증명해 그날로 대권 구도에서 자신을 배제시킨 것인데 정확히는 이간공은 해안공의 실패를 보고 포기했다기보다는 원래부터 정치적 야심이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이전부터 독특한 자기관리로 당시에도 매우 유명했는데 그 방법이라는 것이 술자리에서라도 정치 이야기가 나왔다 하면 아예 입을 닫아버렸던 것입니다. 그 덕분에 그는 왕자로서 부귀를 누리다 물론 병으로 45세라는 한창 나이에 비교적 일찍 죽기는 했지만 죽고 나서도 좋은 예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조선별란사는 박포의 난이라고도 불리는 이방간이 이방원을 상대로 일으킨 도발 2차 왕자의 난이었습니다.